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조정에 가르마는 결정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91-323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용역대급회의금 청구서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채무자입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피고가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중개 관련 용역대급 지급을 청구를 합니다. 아마 원고는 부동산 중개인이었겠죠. 그래도 조정기위원 앞에서 원고에게 600만 원을 이외에 분할해서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런 합의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보면 법원에 조정실이 있어요. 조정실 안에 합의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송자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렇게 써있고 그런데 이와 동시에 기재문 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당사는 합의 내용대로 이행할 걸 약속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 문구에는 합의 내용에 대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안 하겠다고 써있는데 그 밑에 인쇄된 문구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효력이 확정된다. 이렇게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써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정에 가름만한 결정을 당사는 보냈죠. 그때 피고들이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이의신청을 하니까 원심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의하지 않기로 이렇게 니 자필로 써있지 않냐 그래서 이의신청은 위법하다 그러면서 기각하고 그냥 원고가 소송이냐 합의에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결국 이겁니다. 조정기일에 있었던 그 합의서에 모순된 기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원심은 수기로 써져있는 게 우선이자라고 해서 이의신청은 포기한 거다 이렇게 본 거고 대법원은 이거와 다르게 본 거죠. 어떻게 하냐면 합의 당시에 상황과 조정에 이르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합의 내용 중에 이의신청을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순되는 기재를 삭제하거나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는 안 하고 또 분명하게 표시지 않는다. 밑에 기재가 있지만 절대 안 한다. 이런 삭제가 없다면 이의신청권 포기한 거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두 개의 문구가 다 있다면 불리하게 명백하게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조정기일에 합의되면 보통 조정조서의 작성한 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정기일에 조정이 합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보낸 거예요. 결정을 보내면서 이의신청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무순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합의서에 의한 합의와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의한 합의는 다릅니다. 조정의 결정에 가름하는 합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2주간 정도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보내는 것이지 합의가 된 걸로 끝났다고 하면 사실상 조정조서 작성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의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조서의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변호사가 당사자와 함께 조정기일에 참석할 경우에는 특히 변호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사가 입회를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런 조항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고 그래서 확실히 기억하는 상태에서 이의신청권이 포기된 건지 아닌지 잘 살펴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